자, 여기인 것 같은데 분명, 그렇죠? 자, 시로몬의 동굴 자, 근데 여기는 여제 테테이스 가는 길 아닌가? 내 생각에 맞다면은, 어 아이고, 재인 실패, 어 실수, 자, 이거는 이제 반격기 자, 오케이 이렇게 해서, 에 됐어, 어 포로코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, 생각보니까 그걸 잊고 있었다, 어 일단은 뭐 안쪽 동굴에 있다고 하니깐요 자, 일단은 맵을 통해서 보니까 일단 위로 올라갈 데가 있긴 해요 예, 여기 아무래도 거기로 가봐야겠다 어, 거기 있겠지, 어 자, 아니면은 다른데 있을지 모르고요, 예 이쯤일까요, 분명, 어 거기랑 가보자, 어 어, 됐어, 어 자, 여기 포로코가 뭔지 모르겠네 모르겠네 모르겠어요, 토로크 예, 토로크가 어떤 거야, 근데 소재 한 번 보자, 어 보자, 일단은 좀, 손가락에 비슷한 거 있어야 한 번 보자 어, 여기, 아무리 요 소재에게, 소재일 거야, 분명 어, 그럴 거야 아마 자, 자이언트 돌 음... 아니었냐? 예, 퀘스트 전용이었나보라 어, 착각했어요, 예 미안해요, 오, 좋아 분명 여기일 거야, 어 아하, 여기 이쯤일 거야, 어 여기 있나, 근데 설마 여긴 보물 밖에 없네, 어 어 자, 일단 보물을 얼어주고요, 자 비스라림의 보강제, 예 이런 것도 있네, 어 여긴 없나? 그러면은 좀 더 아무래도, 예, 가 거기로 가봐야겠죠, 예, 오 어 일단은 내리, 이렇게 내려주고, 그 다음에, 어 아, 오, 어 이렇게 해서, 예 됐어,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왼쪽 길로 가야 할 것 같은데, 그쵸? 예 텔레포트, 예 이렇게 해서, 예 요렇게 해주고, 어 어휴, 진짜 힘들다, 어 얘네들 상대하랴, 어 자, 아이고, 아이고, 자 렉이 좀 있었네요, 예 미안합니다, 렉이 있었어요, 어 아이고, 자, 조심 얘네들 완전 저글링이에요, 에 딱 봐도, 에 외견상으로 저글링은 아니어 아니어, 아니어 보이는데,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, 어 저글링 아실까요? 스타크래프트2에 나오는 저글링 그 스타크래프트1하고 2하고 비교해봤을 때, 그 저글링 초상화 보셨을 거예요, 아마, 어 원때는, 진짜 상당히 무섭거든, 완전 들깨 같은 느낌이었는데 초에서 보니까, 제 동생 말로는 걔 얼굴 보고 뭐하는지 아세요? 귀엽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섭더라고, 어 귀여운 게 오히려 더 무섭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, 여러분들 예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애, 어 일단 내려가자, 어 내려가서, 어 자, 오, 조심 저거, 저것도 이제, 조심해야 돼요, 어 자, 아프다, 얘들아, 아파요, 어 아이고, 잘 못 돌 뻔했네, 어 오 항상 돌 떨어지는 거 조심해 광산에서 보면은 이런 거 막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, 예 돌무덩이 같은 거 그러면은 둘 중 하나야, 깔리던가 아니면 살던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물론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거지만요, 오오오오오오, 조심조심 조심조심, 자 오오오, 조심조심, 조심해서 갑시다, 아이고오오오오오오오 가만투면은, 까이빠했어, 어 까이빠했어, 어, 자 아오오오오 좋아 정리, 했고요, 여기로 가면 이제 여제 테티스인데, 어 제가 아까들 레이디 테티스라고 얘기했었죠, 예 네, 원래는 그, 그 엔하 위키에서 검색, 그 해보니까, 그 여제 테티스로 되어있었더라구요, 예. 그게 우리도 만나면 되는거 같아요, 예. 일단 정리, 어. 여기도 이제 정리, 어. 프롬버스 얻어주고요, 자. 됐어. 옆에도 귀 있었구나, 뭐하니까, 어. 아이고! 여긴 이제는 어, 못 가나? 다른 길을 찾아보자, 어. 이럴 때 있어도 다른 길을 찾는게 중요하죠. 맨, 맨만 헷갈리지 않다면은, 나라선은, 상관없겠지만. 자, 일단 세이브는 필수. 어. 일단 자동 세이브 위주입니다. 아, 오, 오해져별, 아이고! 아파. 돌 때문에, 어. 많이 아파. 오, 많이 아파요, 진짜. 항상 돌 조심. 예. 산에가서 돌 조심이죠, 예. 요즘 이제 해빙기라도 뭐, 해빙기도 못 하다보니까 이런, 그, 산에, 그, 막, 뭐, 떨어지고 그러더라고. 이런 돌부대기 같은거 진짜 그렇더라고 그렇다보면 사고도 일어난데요 여러분 여러분 조심합시다 특히나 등산이신 분들 아이고 자 조심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찍어 끝!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? 자 문제는 이제 옆에 또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제는 맵도 이제 둘러봐야 하니까요 자 오오오 조심 조심해서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? 지금 시약용 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주세요 아까 팔아먹었거든 내가 중간에 옆에 뭐있나? 오케이 됐어 조심해 오오오! 하나 더 폭발! 또 폭발했네 이씨 포인트 됐네 어 그래도 폭탄 열매 있네 그래도 어 어 오케이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시켜주고요 자 여기에 길이 있나? 오오오 좋아 아이구오! 아프네 어 어 여..여기쯤이면은 어 폭탄 열매 잘 활용하고요 자 폭탄 열매 잘 활용하고요 이쯤이면은 이제 토크로 볼 수 있나? 설마? 오오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 조심 응 이렇게 해서 어 그 다음에 위를 잘 먹어 에 에 위에 뭐있나? 응 자 이렇게 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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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하옴 야야야야야 내려가야 돼 다시 가야돼 다시 가야돼 아 이럴때가 진짜 아퍼 어 다시 올라가야돼 와 진짜 아프다 어 꽝 안되겠다 어 다시 불러와야겠어 어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거 폭탄 열매지만요 이것도 시야도 확보도 해줄 수 있죠 예 어 어 자 까토진 요소시구요 아 이거는 망했다 꽝 끝나네 어 어쩌수 없네 저 혼자 이제 살피러 갈게 어 자 어 어두워 자 지금보신분은 추천 눌러주세요 예 모바일 영재로 화면 터치하시고 암지속감 눌러주시구요 자 자 오오오오오오 까시구시 이럴때 진짜 시야반지를 어 여깄다 어 다행이네 어 자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케이 됐다 어 자 김밥 떨었죠 예 이게 지금 제작하신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한의 주시오 빛의 반지 요거 이용하자 어 아 자 빛의 반지 이 시야를 일단은 확보하지 않았던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한번있어봐 어 일단은 시야반지 하나 더 착용하고 하자 어 어 아 여기 밑에 없구나 어 일단 요거 활용하자 어쩔수 없이 일단 요거 요것도 같이 활용하겠어요 예 어 일단 조심해서 예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지는거 미끄러지는거 생각도 못했어 어 어 어쒸 어어어어어열 어어어어어열 오이오어어어어어⤏아 associated 안되지마 안되지마 자 이렇게 해서 가급적 여기서 할때도 조심해야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어어어어어어어 아 진짜 어렵네 이거 미끄러워요 바닥이 여러분 운전하실때 아시죠 아이고옹 이런 좀 날카로운거 조심하시구요 또 운전할때는 아시죠 언제나 서행운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 책임질수없는 결과 나타날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세요 오오오 아이고 그니까 빗기는 조심해야되요 항상 서행운전이죠 오오오오오오 조심 이렇게 해서 아하아 이런 여기 막히네 오키하스 이때 길을 찾았어 길을 찾았어 길을 찾았어 이제 남은거는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가냐 문제죠 예 어 서행운전하는거 있지말고 예 그 제가 그 얘기하지 못한게인데 그 서행운전 관리 그 빗기는 운전 있잖아 아이고야야야야야 오오오오 취소했어 취소했어 이러지마 이러지마 자 오오오 여기 이러는데 있다 오케 됐어 됐어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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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나 빨간이끼인데 어 좋았어 이것도 얻었네 어 나름 오 일단 요것도 얻었네요 빨간이끼도 오케이 휴 이따 내려갑시다 예 오호 좋아 자 일단 텔레포트 스톤도 있겠다 어차피 많이 사놨어요 텔레포트 스톤 에 아이고오오오오 항상 바닥을 봐야 써야 하는건데 아이고오오 내가 암정에 빠지지 않니 아퍼 진짜 아퍼 아야야야야 하면서 에 자 월드밍 들어가서 텔레포트 때가 에 그 다음에 이따 위로 올라가서 메드포트 바울로 저런 몬스터도 있다네 단발에 처리하구요 레벨이 낮으니까 아랫에 높으니까 에 너도 꺼져 어 많이 아파네 아 진짜 많이 아파 자 아까 할머니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아 플로업 이산입니다 어 자 자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 요즘 어때요 자 빨간이끼덩어리 찾아왔죠 이제 오오오 자 빨간이끼 자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봐야 알겠죠 근데 근데 이끼같은거는 여러분도 아시아시피 못먹잖아요 그런거는 음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해하지마세요 어 그렇지 어 자 식중독 걸리지 몰라요 어 테이크아웃 하자고 난 패스할거야 어 그래도 바라야겠네요 자 자 일단은 빨간이끼 완료했구요 자 봅시다 예 일단 여기 완료했고 쓰읍 저 토 토로쿠가 동굴 안쪽에 있다는데 이게 어디로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예 토로쿠 예 거기 그 녀석이 어디있는지 좀 봐야 알거 같은데 그게 문제죠 예 자 얘랑 이거 자 멘장찌개도 이 시점에서 또 이제 또 다른 퀘스트가 있는거 같은데 예 갑 개비 할아버지 여기 마을 한번 뒤져보자 일단요 예 마을 한번 뒤져보면서 예 그래야지 게임플레이가 예 어 이 사람인가 개비 할아버지 자 이분이 뭔가 좀 알겠죠 자 자 물어보죠 포 포 아하 아 그 사람이죠 포 포 포이면은 그 아실거에요 예 뭐 저를 까먹었지만 자 물건 찬다고 하는데 뭘 잃어버렸을까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자 일단은 요 일단은 오역이 좀 발견했죠 예 문 닫는 것이 아니야 그 울타리 닫는거를 얘기하는거죠 그 그 게이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 스타카프트 2에 나오는 그 뭐지 그 관문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울타리 라는 의미도 있군요 근데 이거 그 한필드 제작하신 분이 이 문 닫는게 아니라 그 울타리를 닫는거를 좀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거를 못했죠 예 이거는 분명한 예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요 예 자 일단 양들 일단은 구하러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치 자 찾아본다 이거 여기가 자 일단은 김 짜준다고 하니까 자 울타리를 넣으면 이제 양떼를 이제 구하러 가는게 목적인가보네요 저로서는요 예 아까저는 그 위에서 하나 발견됐었고 아 여기 자 여기 한 명 잠깐 지금 하는데 음 음? 아 하하하하 인베토리 이거 아닌데 이거 자 이거는 게임상 어쩔 수 없는거죠 예 아 저건 이거는요 보니까 이거는 게임 특성상 어쩔 수 없는거에요 예 진짜 그렇더라고 아이고이고 자 원래는 아시잖아요 원래는 그냥 데리고 오는거죠 그냥 자 여기에도 이제 양 한 마리 여기 그 이상은 이제 아래 위에는 더 없습니다 예 그니까 이거 그거 어떻게 넣어 그 그건 일주일에 마치 그런거잖아요 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처럼 예 그런거니까 예 자 일단 마을 한번 뒤져보고요 예 마을 밖으로 나가는 녀석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유 유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유념을 예 자 뽑히자 일단은 여기 일단 마을 내부터 먼저 살펴보고 예 그래서 이제 마을 밖과 예 동굴 좀 한번 가봐야죠 예 여기부터 여긴데 없고 어 자 여기에 있나 아 여기 없는거 같고 일단은 일단은 마을 내부터 마을 내부터 일단은 총 일단은 두 마리 구했죠 이제 네 마리 이제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 순모봄이라는거 얘도 있나보나 어 자 마모 자 호퍼도 있구요 어 아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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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양들 아니구나 어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검은 양들을 말하는거 있죠 예 어 보자 한번 어 밑에 있나 설마 음 음 음 음 음 일단은 마을 한번 내일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예 어 음흠 일단 여 일단 없는거 같으니까 여기 한번 살펴봐요 예 여기도 양이 있을까 네 자 마을 밖에 있으니 제일 유명하죠 자 아이고 아퍼라 어 자 좋았어 이게 바로 반격기라는거 타이밍 좋아해요 자 레벨 업도 했구요 자 어떤거 올릴까보네 어 HP 올리고 어 됐어 자 스킬점 활용해서 자 내리찍기 여기서 이제는 한방처리들 예 저글링들이죠 한마디로 자 저기 위에 있던 녀석 조심하구요 예 저스트 녀석 이제 그 피젯의 침묵도 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죽을 못쓰게 하더라구 어 자 일단 뒤져봐야지 양이 어딘지 아 자 여기는 양이 없었던거 같은데 그렇죠 예 생각보다 그럼 이 지역이 아니라는 얘긴데 그러면은 어이구 자 난 도망갈게 예 자 하면서 예열 자 항상 조심해야죠 예 자 좋았어 자 M60이나 케이스 있으신 분들 총혈에 있던 열 너무 달구지마세요 총혈이 마음이 아픈다 예 총혈에 어 자 봅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여기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도 여기도 양이 있다면 예 좀 그렇겠지만요 예 어 여기서 못 가나 어 아이구옹옹옹 아퍼라 아 아 이때 HP 철저죠 예 이때 HP 철저 어 자 바람을 역풍으로 맞는 느낌 이 느낌 아마 아실거에요 예 특히 그 자전거 타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알거에요 예 MTB라던지 이런거 아마 많이 맞았을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 전체 내려가 양들이 어디있다라는거지 좀 자 어 이게 이거 파란거랑 있으면 이거 또 먹어줘야되요 이것도 체력입니다 이건요 자 어어어어어 고맙스봐 조심 오케이 밑으로 스읍 여기에 양이 있나 설마 이따 다시 위로 올라오잖아 어 어 여기 없네 어 여기 없어 야 양 찾다가 지금 방송 방송을 여기서 마치는거 아니겠 모르겠어요 에헿 조심 어! 여깄다 냥 자 여기 유러만도 있으면 안되는데 진짜 그렇죠? 예 오오오 조심 항상 조심하죠? 예 이런거 예 게다가 예 빗길에 빗길 운전할때는 예 아시죠? 예 항상 안전하게 성형합시오 예 자 어허 저기 뭔가 있는거 같은데? 쓰읍 오호 중요 아이템인거 같아요 예 일단은 예 폭탄열매 일단 찾아가자 어 폭탄열매 아까 전에 근처에 보았거든? 어 폭탄열매가 어 어 폭탄열매야 어디니? 아이고오! 자 아프잖아 아프잖아 아우 진짜 아파 이씨 자 자 일단 조심 어 폭탄열매 자 이런거 조심하구요 예 자 자 자 조심 어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럴때네 나로스네 긴장된다 어 일단 긴장돼 어 스테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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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안 돼 이리 제발! 자 자 오! 오! 자!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불글로버워네요 자 아이고 옹 아퍼라잉 이씨 아파 죽겠네 이 자식 아이고! 또 체인 10패야? 어 어이고! 아야야 너무 아프잖아 아이고! 이거 타이밍 안 맞는다 이거 자 갑자기 타이밍 안 왔어 자 어 자 됐어! 어 이제 됐네 휴! 자 여기도 보니까 시레인의 시레인인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막혔네 아예 자 오케이 알았어 좋아 일단 최고 최고 어 오! 좋아 자 양 한 마리 또 얻었으니까 예 또 다른데 오! 또 조심! 예 저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예 오! 좋아 어 아이고 아파라 이런 겁니다 예 깐시 유심 이런 거예요 자 이때 옆으로 가보자 여기 여기 있으려나 보이겠다 어 양이 어 길이 없고요 예 야 근데 이런 지하에 이런 것이 이런 자연경관이 있다는 거냐 진짜 예 현실적으로도 예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물론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또 하나이기도 하구요 예 진짜 그렇더라고 어 여기 뭐 있나 아 여기 이제 길이 없는데 같은데 어 여기는 뭐 내가 아이템 얻었던덴가? 아하 오케이 알았어 여기는 이제 제가 아이템 얻었던덴가 어딘가보네요 예 그럼 여기 패스 어 패스하고 어 그러면 옆으로 한번 가보자 어 어 오 가시 유심 예 항상 가시 유심해요 예 이럴땐 자 보자 한번 어 어 자 오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좋아 그 다음에 가시 유심 예 항상 사이드하고 아래에 있는 가시는 조심해야겠어요 예 자 유심 자 자 오 자 유심 오 이제 배경 쩔죠? 예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예 이 인디게임 제작하신 분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한 여섯 달 정도나 세 달 정도만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게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6년 정도 했었다고 하더라고? 어 자 아이고 열쇠 없네 어 열쇠가 없어요 예 저 보물 열쇠 그 열려가니까 예 없어 예 양을 찾아 3만리 어 양이 어디 있을까 어 으악 아이 진짜 씨 이럴때문에 짠 어 여기도 가시고 가시고 가시고시고 예 인디게임이에요 예 인디게임인데 강간이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는 분도 하나에서 봤는데 이거요 엑스박스로도 나왔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서 스팀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포로도 나왔었던 예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진짜로요 예 자 오 게다가 또 이 제작하신 분이요 그 제즈잭랩이 2를 만드셨던 분이고 또 한 가지 더 이분이요 예 한국계 출신이에요 예 이 제작하신 분이 진짜 그렇더라고 네 제가 이거 가지고 거짓말 안합니다 진짜로요 예 진짜 거짓말 안해 어 한국계인데 진짜 한국적인 느낌이 다 나요 김밥이라든지 뭐 된장찌개 이런 거 있잖아 어 어 그런게 있습니다 자 자 일단 여기 이 지역은 없는 거는 확실한 거 같습니다 예 진짜 자 빨리 가자 어 좋아 어 양 찾다가 지금 시간 다 가면 어떡하지 아 근데 그래도 걱정이에요 예 야 까시우신 까시우신 항상 까시우신해야죠 예 어 어 어 어 어 자 한번만 쩍붙으면 두번쩍 뒤에서 자 독조심 예 독조심하는거 지지말고요 예 자 비로 올라가자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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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면서 여긴 갔던데구나 에잇 내가 또 다른 이상한 짓 해버렸어요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어 또 이제 어 빗길이 묻어나있는거 예 이런것도 조심해야죠 예 도로가 이제 말라있지 않으니까 이런거는 예 자 보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일단 맵상 봅시다 맵으로 예 맵으로 통해서 보면은 여기까지 일단 양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 내에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한번 보자고 어 어 좋아 아이고 찔렸어 중독된게 아니야 찔렸어 예 찔리면 진짜 아프지 어 바늘에 한번 찔러보셨다면 안하실거에요 특히나 그 바느질하셨던 분들 내가 알지 그 느낌 어 여러분들도 알고요 공감과하실거에요 진짜 어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 만드신거에요 진짜 어 진짜 그래요 이거 이 게임이 진짜 진짜 석달만에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6년만에 만들었다는거 진짜 1인 제작자에요 게다가 어 물론 성우분들도 몇분도 있다고 하지만은 예 혼자서 만들었다는것만으로 그나마나 대단한거지 어 진짜 자 일단 매드포트마워 왔다 열어주고 어 자 봅시다 일단은 음 다시 이제 요쪽으로 가봐야겠어요 예 어 여기 마크고 어 근데 아까 제 양이 또 몇마리 더 있지않나 일단 매드포트마워 맵 전경을 한번 보면요 예 진짜는 여기가 이제 중심이에요 매드포트마워 여기 위로 가면은 이제 그 포탈이 있는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양이 있을지는 몰라요 일단 여기서 여기서 한번 봐야겠지만요 예 한번 가봐야겠죠 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어 자 실험 동굴 예 오 아이고 걔 무시하고 가갖고 그냥 어 걔 무시하고 가자 어 어 무시하고 가요 일단 예 아까 제가 타이밍이 너무 놓.. 놓쳤어 목소리가 짱구 같다고요? 에 고마워요 짱구 같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있고 하니까 예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짱구 캐릭터는요 예 제 동생 때문에 조금 그렇네요 예 아니 근데 왜냐면은 짱구 성우 형 여기 맡으셨던 분들 괜찮.. 좀 괜찮은데 예전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좀 나이 좀 열륜이신 분이 맡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분이 맡으시니까 좀 그래요 어 약간 일단 이렇게 해서 이따 보물을 열어요 히트 어 위로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어 자 어 좋아 일단은 찍어 그 다음에 오 좋아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지구 어 이렇게 해서 예 이거 같은 이거 아까 전에 그 기술같은게 있잖아요 그거 그 연기류를 이용해가지고 올라가는거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올라가는거 그거는 그 그 나 마지막이 이거 그거 항상 밝은지역에서 얻을수있더라구 좀 아쉽죠 예 그냥 다 어 다 해 다 하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했다는거 좀 아쉬운 부분이세요 게다가 또 아까 전에 사이드 퀘스트같은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조금 신경 썼어 하는데 신경은 못썼죠 예 그것도 엑소 능력이 일요일이 일요일에 흥입해 시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